안녕하세요. 벤쿠버리얼터 최재동 오피스에서 메트로 벤쿠버 지역 5월 마켓 업데이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최 사장님의 업무를 지원하는 AI입니다. 지난 4월 한 달간을 간단히 정리하면 거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약간 많았으나 10년 평균에는 부진하고 가격은 연간, 월간 비교하여 소폭 올랐고 시장에 팔려고 나온 매물은 한 달간 대폭 늘었습니다. 거래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메트로 벤쿠버의 MLS를 통해서 거래된 총건수는 2,831개입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3% 증가했으나 과거 10년 평균 3,223개에는 12%가 적은 거래량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같이 늘어나는 주택의 총량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높은 금리로 집을 옮기게 되면 새로운 높은 모기지 이자율이 적용되어 모기지 대출금도 줄어들고 월페이먼트도 감당하기 어려워 새롭게 집을 갈아타기가 어려웠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높은 이자율이 원인이 되어 그동안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 거래량도 적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 시장에 매물이 대폭 쏟아져 들어와서 매물과 거래량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경험적으로 메트로 벤쿠버 시장은 월 3,500개 이상 거래가 있어야 활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매물량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시장에 새로 올라온 매물 수는 7,09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300개에 비해 65%나 증가했고 지난 10년 평균 5,600개보다 26%나 많습니다. 현재 시장에 팔자고 올라온 총매물 건수는 1만 2,491건이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790개에 비해서 42%가 많은 매물량입니다. 그리고 과거 10년 평균 매물량 1만 740개보다도 17%가 많은 수준입니다. 매물량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은 바이어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시장에 나오는 매물량의 속도보다 거래되는 수량이 적으면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높아 셀러에게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에 시장에 나온 매물량은 7,100개나 되는데 거래된 수량은 2,800개가 약간 넘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오래 유지되면 시장에 매물이 누적되어 매물이 팔리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가격에도 하방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거래량과 매물량 수준을 잘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매물량 대비 거래량 비율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율은 한 달간 거래량을 월말에 총매물량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800개가 거래되었는데 월말에 시장의 팔자 매물량이 1만 개였으면 이 비율은 18%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율을 계산하는 목적은 시장의 강도를 알기 위해서인데 이 비율이 20%를 넘으면 매물량에 비해 거래가 잘 되니 셀러 마켓이라 부르고 12% 미만이면 반대로 매물이 많아지고 거래가 한산하니 바이오 마켓이라 부릅니다. 그 중간값이면 이도저도 아닌 균형된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율이 20% 이상에서 상방으로 몇 달간 계속되면 가격이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12% 아래로 몇 달간 흘러내려온다면 가격은 떨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난달 이것의 복합 비율은 23.5%입니다. 단독주택은 17.6%, 타운하우스가 31%, 아파트가 26%입니다. 매물량 대비 거래량을 자세히 보는 이유는 이 비율의 움직임으로 가격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 상방이나 하방으로 연속적으로 몇 개월 지속되면 가격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이 비율은 복합적으로 셀러마켓에 있고 증가율은 감소하지만 지난 12월부터 매월 증가세입니다. 단독주택은 균형 마켓 내, 타운하우스와 아파트는 셀러마켓에서 미약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가격은 HPI 벤치마크 기준으로 204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6.3%가 올랐으며, 지난달 대비로는 1.6%가 오른 가격입니다. 지난 한 달간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웨스트 벤쿠버 4.5%, 포트무디 3.8%, 메이플리치 2.4%이고, 가격이 내린 지역으로는 선샤인코스트, 휘슬러, 스커미시 등입니다. 타운하우스입니다. 타운하우스는 112만 7천2백 달러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4.3%가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1.3%가 올랐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가격이 평균 이상으로 오른 지역은, 피트메도우가 3.5%, 벤쿠버 웨스트가 2.8%, 버나비 사우스가 2.1% 각각 올랐고, 가격이 평균 이하로 내린 지역은, 버나비 이스트 마이너스 1.3%, 뉴에스트민스터 마이너스 1.2%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77만 6천5백 달러이며, 전년 대비 3.2%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0.1%가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전월보다 평균 이상으로 오른 지역으로는, 피트메도우와 메일플릿지가 각각 1.5%이고, 가격이 내린 지역은 웨스트 뱅쿠버 마이너스 2.1%, 리치몬드 마이너스 2%, 노스 뱅쿠버 마이너스 0.9% 등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부족하다고 걱정하던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요 몇 달간 급증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평균 매물량보다 많은 1만 2,500개를 넘어섰습니다. 매물 유입을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하루에 50개 이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나오는 매물량이 앞으로의 시장 가격 방향성을 결정할 듯 보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벤쿠버리얼터 최재동 오피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